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오늘은 기본 48회를 해설할 예정인데 이번에 차의 경우에는 47회보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엄청 많이 까다로워진 건 아닌데 근현대사가 47회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편도 그 전근대사를 조금 쉽게 주고 근현대사를 위주로 어렵게 주는 경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정도? 그래서 선지 분석해보면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걸 찾아보면 여기서는 고인돌과 민무늬 토기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 좀 지배자의 무덤이고 이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로서 일단 이 시기는 청동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선사시대에 유형되면은 이거는 그냥 거의 오답선지라 그냥 걸러도 되고요. 2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맞죠?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대표적인 무기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철기밖에 안 됩니다. 4번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 이 시기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밑줄근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쉬워요. 단군왕검. 이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가는 항상 그거 3가지 아니면 4가지 강조해요. 고조선은 단군왕검, 범금팔조, 그리고 위만, 우거왕. 이거 4가지 알면 거의 풉니다. 1번. 8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번 범금팔조가 아니라 8조법을 얘기해줬는데 똑같아요. 이 국가의 법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3번. 지배자로 신지읍차 등이 있었다. 이거는 사만. 고구려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차도 사고 소도 사고 그런 식으로 외우라 했습니다. 4번. 음락관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 그럼 부족관의 경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번. 다음 자로 해당되는 나라를 지도해서 올케 고른 걸 얘기했는데 보통 선사시대 내면은 그 고조선이랑 고대철기 국가 유형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여기서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이 여자를 데려와서 기른 성형이 되면 신부의 대가를 주고 며느리로 사는 풍석이 있었다. 그리고 힌트 더 있구나.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려 보관하는 장례 풍석이 있다는데 일단 위에 나온 내용은 민며느리제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서옥제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민며느리제다.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이거는 가족 공동묘로서 이거를 모두 추론하면은 옥저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지도가 나왔으니까 팁을 드리면 이번에 답은 옥저인데 그 이거 지도 위치 나와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것 같지만 진짜 쉬워요. 그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 순서 외우면 돼요. 우리가 이거 외울 때 크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외우잖아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돼요. 그래서 뭐 가나 위치 바꾸고 그런 식으로 문제 드럽게 안 내니까 그냥 어? 지도 나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치한 이 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국가의 문화유산이니까 일단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는 이 국가의 그런 5층 탑이고 그 당시에 당나라의 소정방이 국가를 정발한 이후에 남긴 기록이 있고요. 금동대양로 그리고 여기 나온 산수무늬벽돌 이거는 그런 불교, 도교 그런 아니면 뭐 그런 불교, 도교 같은 다양한 종교의 성격에 융합된 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이거는 백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금동대양로랑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워낙 유명한 키워드라 바로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시행한 그런 빈민구제법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상수리제도를 두었다. 이건 신라. 사실상 통일신라들을 기점을 하긴 했는데 그냥 신라라고 적을게요. 3번.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맞습니다. 사실 기본편 수준에서는 백제랑 관련된 사실 내면 이 무령왕의 22담로 설치를 힌트로 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똑같이 신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일신라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이어서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라고 했는데 신라의 영토를 한강 유역까지 넓힌 것을 기념하여 이곳 북한산의 순수비. 그러니까 북한산의 순수비를 세운 왕을 고르면 되는데 이 왕은 진웅이에요. 이게 연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백제는 그러니까 진웅왕이 그 신라의 전성기 왕이잖아요. 백제의 전성기 왕은 4세기에 활동했고 고구려의 전성기 왕인 장수왕은 5세기에 활동했고 신라의 전성기인 이 진웅왕은 6세기에 활동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 백제의 근초왕이라던가 고구려의 발전에 이끈 소수림왕 아니면 강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그리고 신라의 지증왕, 법풍왕, 진웅왕 그래서 그냥 전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세기, 5세기, 6세기 따면 됩니다. 근데 6세기면 500년대잖아요. 그래서 500년대랑 관련된 선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실제로 이때 성왕과 진웅왕이 관산정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554년에 성왕을 전사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554년 이후에 이 비석은 555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4세기, 5세기, 6세기? 그냥 그것만 외우셨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6번 밑줄근이 전투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초급형 수준 기출이에요. 왜냐하면 초급에서 이런 기출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야, 이게 한능검이 이런 현실 고증을 잘했어요. 증강현실을 반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문술, 우중문이 이끄는 수의 30만 군대를 격퇴했다. 이건 뭐겠어요. 을지문덕이죠. 이거 어렵게 안 이해해도 돼요. 그냥 을지문덕은 612년에 살수대첩으로 이 수나라의 군대를 막아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당나라가 이후에 침입했는데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당나라 태종의 침입을 방어했어요. 그래서 당태종의 침입을 방어한 여기 나온 안시성 전투는 645년이에요. 그래서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가 침입했다. 그것만 외우면 이 문제 쉽게 풉니다. 일단 귀주대첩.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을 강강찬이 방어한 고려시대의 전투로서 안 맞고요. 이건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4번 서인성 노트 이거는 몽골의 2차 침입을 김윤우가 방어한 고려시대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유형은 그냥 점수 보너스로 주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통일신라의 대외 교역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됩니다. 1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맞습니다. 이 시기에 장보고는 동아시아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하였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조선 태종식이에요. 이 시기에는 약간 그런 일종의 외세에 대해서 뭔가 좀 병주고 약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런 외세에 대한 그런 외교술? 외교 방식?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이거 초기에요. 3번. 개시랑 호시를 통한 국경 무역이 활발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이 시기부터 조금 그런 국제적인 무역도 다시 발전했는데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은 사무역 또는 밀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낭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잖아요. 가야. 가야니까 아직 상국시대라서 키워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통일신라 내면은 이 장보고랑 울산항 그리고 당황성 이 3가지 외우면 엔간한 거 풉니다. 통일신라 경제가 제일 쉬워요. 키워드가 내일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자 그럼 688번 가야 들어갈 인물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뭐 이건 몰라도 되고 신라 육두품 출신이고 빈공과에 합격해서 진성여왕에게 10여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와 키워드 진짜 많이 줬어요. 제가 통일신라 하드는 제가 3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뭐 진성여왕 최치원 호족 그리고 가끔 선종 같은 거 된다. 근데 육두품 출신의 인물로서 그런 비운의 그런 인물로 잘 내는 인물은 최치원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빈공과라는 건 당나라 과거에 합격했다는 거고 이 10여조 그러니까 1550조라는 거는 이 진성여왕에게 최치원이 건의한 그 문벌귀족이 아니라 문벌귀족이 아니라 진골귀족의 패단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진골귀족의 패단도 극복하고 정치 개혁을 주도한 그런 주장을 한 게 최치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 강수 이 인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라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그 당나라에게 청방 인문표라는 외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2번 설총 이 인물은 원효의 아들로서 그 당시 신문학에게 화한계라는 그런 좀 말 잘하는 관심이 있지 말고 조언 그럼 조언 첨언 같은 거 잘 해주는 그런 신화를 좀 따르라는 화한계를 올렸고 그 우리나라만의 문화 문자 중 하나인 이두를 창제했어요. 3번 최승로 이 인물은 너무 유명하죠. 고려 성종식의 시무 28조를 건의한 인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육두품 낸다. 사실 최치원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왜냐? 너무 육두품 관리하는 내일 인물이 최치원이 국룰이거든요. 한능검의 한해선은요. 자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 발의 문화유산 대놓고 줬네요. 그래서 정근대산은 솔직히 문제가 다 쉬웠어요. 키워드를 아직까지는 그냥 대놓고 주는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1번 칠지도 이거는 백제의 근초광이 외의 왕에게 하사한 칼로서 안 맞고요. 2번 금관총 금관 이거는 그 이게 아니라 신라에서 발견된 왕족 왕족과 관련된 왕관 같은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우시던데 그냥 신라랑 관련된 거다. 되게 화려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호우총 청동그릇 이거는 국가로 치면 좀 애매한데 그냥 신라라고 적을게요. 왜냐하면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돼서 그 당시 광개토대왕이 그 400년에 신라 내물왕식의 외국 격태를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신라가 고구려에게 종속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줬다는 유물로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구려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신라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냥 신라로 적을게요. 4번 영권문의수 막세 정답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약간 고구려에서 연꽃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이볼병사상이랑 이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밑줄근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음 이거는 완산주에 도입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거에서 완산주에 도입해가지고 의자왕이 억울함을 풀겠다는데 이 맥락을 이하되는 게 백제를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백제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건 이 인물 자체가 그 옛날 백제 부응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완산주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전주 지역과 관련된 곳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후백제를 건립한 인물인 견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후백제는 견헌 여기 나온 궁예는 후고구려랑 관련된 인물이다. 그것만 기억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뭐 궁예 같은 경우에 그런 키워드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뭐 광평성이라던가 이건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기구고요. 그리고 그 송악 이 두 가지 키워드 외움을 줬습니다. 3번 만족 이거는 그냥 고려 최충헌 정권식의 노비들의 그런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4번 양길 이 궁예가 처음에는 원래 신라 왕족이었는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당시 호족이었던 양길의 휘하에 들어가서 힘을 키운 이후에 얘를 깨부시고 후고구를 세웠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통일신라 하대의 호족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거기에서 11번 밑줄곤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노비를 안검하고 조사해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가 있으면 양민 돌려놓는다. 말 그대로 노비 안검법이에요. 노비 안검보고 사실 노비 안검법 기억했으면 이건 딱 나올 게 하나밖에 없죠. 광종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 보면 어? 뭐야 광종 왕권 광관통부한다. 그냥 노비 안검법 보고 광종 찍었으면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 광종은 내말한 키워드가 기본편 수준에서 딱 거의 두 가지에요. 과거제랑 노비 안검법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쌍기 정도 기껏해야? 이 정도만 알아도 앵간한 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깊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지가 다 안 맞아가지고 패스한다면 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겸의 난을 추가적으로 외워두고 태조 같은 경우에는 후상국 시대 통일하고 뭐 훈요십죠. 흑창 이런 거 키워드 외워두시고 현종은 거의 안 나와서 그냥 오도양계 그냥 그 지방정책을 정비했다.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거기에서 12번 과에 들어갈 문화산으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음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중 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려시대 도자기 찾으면 되는데 여기 나온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재질의 재료를 넣어 제작해왔다는데 이 말 그대로 이게 상강기법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상강기법이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강기법의 방법이 이거라서 그 전문용어가 이거라는 걸 기억하면 좋고 아무튼 1번 분청사기 철화 엄은 황아리 이거는 조선 초기에 유행한 토기 양식이라 안 맞고요. 2번 백자 철화 끝무늬병 이거는 조선 중기에 유행한 토기라서 안 맞고요. 3번 청자상강 운항문 매병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고려시대 토기 내면 이 청자상강 운항문 매병이 국룰 토기라서 그냥 고려시대 토기 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고려시대 인종식에 만든 토기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 고려시대 토기가 이 둘끼리 게임붓는다. 98% 얘가 이깁니다. 그냥 얘 나오면 일단 거르고 만약에 진짜 문제를 드럽게 낸 거 아니 이상 거의 얘가 이기니까 고려시대다. 이거 찍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 약간 팁이니까 그렇게 쓰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크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길게요. 자 그럼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정치의 자재무소 논의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했네요.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여기 나온 어사대를 합쳐가지고 제가 대간이라고 한 3번 정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기출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의 사원보랑 사간원과 역할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쉬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이거는 조선시대에는 국정총괄과 관련된 기구라서 일단 시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중추원 이것도 저번 기출에서 나왔었는데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한 기구로서 안 맞습니다. 4번 도병마사 이거는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기구 중 하나로서 국방문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원간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도평의사사로 계칭된 것도 외워두세요. 정답 1번입니다. 자 64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게 문신은 보인데로 모독 억세라고 정중부가 얘기했고 진도가 삼별초가 그러니까 진도에서 삼별초가 적의 막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일단 좌측의 시기는 1170년에 무신정변이에요. 문신들이 무신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당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배중손 있잖아요. 이거는 삼별초의 항정이에요. 삼별초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무신정변이 시작된 이때랑 삼별초의 항정이 시작된 1270년 사이는 무신정권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이 사이를 줬냐면 제가 두 시기 사이 역사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이 키워드 준 이유는 100년 기간 동안에 무신정권식의 키워드를 니가 아니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김원창이 나는 일으켰다. 이거는 통일신라 9세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너무 앞이라서 안 맞고요. 2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였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3세기 1200년대 키워드인데 그 당시 정방이란 거는 최후의 인사기구여서 자기 원한이 그냥 등용하려고 만든 기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신정권식의 키워드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묘청이 금정벌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1128년부터 35년쯤인데 이때는 아직 무신정권이 시작되지 않아가지고 안 맞고요. 4번 서희가 강동육지를 획득하였다. 이거는 10세기예요. 10세기 그래가지고 거란의 침입이랑 관련된 거라 안 맞습니다. 굳이 이 시기가 나오려면 몽골의 침입이 나와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고려 성종 때 설립됐고 유학과 기술교육 담당했고 그냥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쉬운 게 사실 여기 나온 게 경당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미성년학교 이고 이 한교는 조선시대 지방 국립대 같은 거고 지방에 있는 그런 공립학교 그리고 주자감은 발해 교육기관 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만 보고서 나라나 시기만 구별했으면 나머지가 다 안 돼가지고 3번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기관 이름을 외우는 게 특히 국자감 이랑 주자감을 제일 헷갈리기 쉬운데 조금 더 국자감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조금 더 많이 다루니까 그런 국 나라랑 관련된 조금 더 그런 고급스러운 키워드는 고려시대 때 나온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암기하면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교육기관 과 관련된 국자감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가이드로가 학습주자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홍산대첩이랑 황산대첩은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1376년에 말 그대로 홍산에서 이 외세를 막은 거고 이건 1380년에 이성계가 막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풀었으면 여기 나온 이 진포대첩 갖다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외세방어는 다섯 가지 강조했잖아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왜구가 나온다. 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서희 강강찬 여진은 윤관 몽골은 김윤 얘는 거의 안 나오고 얘는 최무선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강외세를 방어한 인물들 이름말을 외웠으면 김윤후 얘는 거의 안 나오고 얘는 최무선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강외세를 방어한 인물들 이름말을 외웠으면 이 문제도 이거 뭐지 했어도 이것만 알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1번 몽골의 침입과 항쟁 이거 아까 제가 김윤후 강조했으니까 패스하고요. 3번 여진 전버가 동북 구성 축조 아까 제가 윤관 강조 했으니까 이것도 패스하고요. 4번 서양 함대 침입과 척하비 건립 뭐 이거 같은 경우 인물을 여기 차례를 나누면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막은 양현수와 신미양요 때 미국을 막은 어재연이랑 척하비를 건립한 흥선대원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도 그냥 그 다섯 가지 순서를 기억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입니다. 자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조선 퇴종이 한 일 이 문제도 키워드를 대놓고 줬네요. 그래서 조선 퇴종과 관련된 데가 없어서 찾으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거는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발급한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고요. 전국을 팔다 나눴다. 이때 조선시대 지방 행정제도가 확립됐습니다. 개미자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왕식의 금속활자 내면은 개미자가 아니라 갑인자를 냅니다. 갑인자 아무튼간에 1번 균연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0조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세조라서 안 맞고요. 현직관리에게만 그런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요. 3번 오군영체제를 완성하였다. 이거는 금이용을 만든 숙종 시기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이 왕식에는 왕권강을 위해서 그런 육조의 의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속적으로 의결사항을 받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태종이 아니라 세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다음 가상류도 보수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 군걸의 이름이 경복궁으로 결정돼서 이 경복궁의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경복궁이 나왔잖아요. 이건 조선시대 군걸이에요. 이런 군걸을 특히 이런 그 여기 아 그건 아니고 그 조선시대 군걸과 관련된 그런 이름 같은 거는 당시에 정도전이 좀 지은 게 있거든요. 근전전 근정전 강연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지금 이후로 냈으니까 그냥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아니라 조선시대 관련된 키워드만 찾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1번 흑창이 운영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라 안 맞죠. 고려시대 왕건의 업적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사신관 제도가 실시하였다. 똑같이 고려시대 왕건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방의 유력자를 거기에 그런 관리 좀 장난하는 그런 지방관 그런 걸로 임명한 거라 역시 고려시대를 안 맞고요. 3번 한양에 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일종의 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이 조선시대 수도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냥 시장 세웠다. 그래서 조선시대 키워드로서 이게 제일 맞고요. 4번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이거는 곰민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선지 보면 나머지가 다 고려라서 조선시대 키워드는 3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까다롭더라도 지금 고려 고려 고려잖아요. 조선시대 키워드가 한양 보고서 한양이면 조선의 수도가 아닌가? 고려 같은 경우에 개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유추해서 푸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과학기구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기존 초급이 좋아하는 유형 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아마 중급편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종식이라던가 성종식의 서독이라던가 세종식에 만든 과학기구 자체를 단독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각 과학기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갖춘 물시계다. 그러니까 물시계랑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물시계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자격 누구원이요. 그래서 과학기구의 각자 이름과 특징을 알았으면 이건 쉽게 풀었어요. 아니었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2번 추구기 이거는 비의 그러니까 강물양을 축장하는 그런 도구로서 안 맞고요. 혼천이 이거는 말 그대로 천체 관측 그러니까 약간 별자리 보는 거 그런 거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안구일구 이거는 해시계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기구의 의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번 밑줄근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농사직설이라는 거는 이 왕식에 만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이고 훈민정음 에이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알아야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다.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1번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몇 번 나왔던 키워드인데 최윤덕 김종서 등을 보내가지고 당시 문제에 제시된 왕식의 영토를 넓혔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성종 편찬 시작은 세조 편찬 완성은 성종입니다. 3번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김정호 굳이 왕을 따지면 철종식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내니까 그냥 김정호가 만들었다. 그것만 외우세요. 4번 백두산 전개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숙종 숙종식의 청나라랑 영토 경계를 확정했죠. 그래서 안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고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것 이거는 제가 이전 기출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조선 전기의 그림으로는 딱 두 가지 나와요. 강의안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고사관수도랑 그런 몽유도원 그러니까 이상세계를 그린 여기 나온 몽유도원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이전 기출을 조금 꼼꼼하게 외웠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게 고사관수도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출 조금 풀었으면 아 이렇게 좀 나눠지는구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데일리 대학에 소장 중입니다. 아무튼 1번 무동도 이거는 김홍도랑 관련된 그림인데 이 화가는 당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을 그렸고 2번 세안도 이거는 김정희의 그림으로 당시 제주도 유배될 때 그 책 같은 걸 보내준 사람에게 담내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인간의 그런 무상한 좀 쓸쓸한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3번 인왕제색도 이거는 정선의 그림으로 이 그런 산천이라던가 풍경 같은 거를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 산수화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금강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음 일단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일단 1519년에 이 인물이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조선 중종 때 사림의 중심 인물이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동식의 인물이 좀 활동 많이 했고 도학정치 왜냐하면 이 인물은 성리학을 많이 신봉해서 그거랑 관련된 정치를 많이 추구했고요.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소격서는 도교 관련된 행사로서 이 인물은 성리학자니까 이런 행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동식의 활동한 대표적인 개혁적인 인물인 조강조예요.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온 키워드라 여러분들이 조금 선지를 많이 분석해봤으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1번 성합지교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 성악식도는 이황 선생님 2번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이것도 몇 번 나왔죠? 주세봉 이죠. 최초의 사액서원 3번 현량과 실시를 권유하였다. 맞죠?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일종의 추천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사림파 인물들을 많이 등용하려고 시도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시연역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김육 이거는 명나라 시기에 그런 역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거기서 23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히트였어요. 김시민 곽재우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의병이 많이 나올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 홍의장군 같은 경상북도 의령에서 활동한 이 전투랑 관련된 거는 임진왜란이에요. 이게 초급급편 수준에서도 김시민 이순신 아니면 곽재우처럼 의병 같은 걸 힌트로 줘가지고 추론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임진왜란 만든 고려의 고려의 거란의 치밀이 이후에 만든 천리정성 두가지가 있다. 근데 이거 답이 된 적은 거의 못봤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2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다. 맞죠? 일단 이 전쟁의 계기로 1차적으로 임진왜란이 종결되는데 나중에 일본이 다시 침략해서 정유재란이 발생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황용사 구축목탑이 불타 없어졌다. 이거는 고려시대 몽골의 3차 침입과 관련된 사례로서 안 맞고요 4번 윤관이 별무한 편성을 권유했다 이것도 똑같이 고려시대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4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펼쳤고 인조반정을 쫓겨나갔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왕은 임진희를 도와준 명나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후금에게 조금 눈치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군대는 파병해 주는데 싸우는 척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고 강홍님에게 그리고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사사하는 그런 폭정을 일삼아서 인조반정을 쫓겨난 이 왕은 광해군이에요 이 인조반정이라던가 중립 외교도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라 이것까지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대전회통입니다 2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철종 정확하게는 박규수가 임술농민 봉계를 계기로 설치한 임시기구인데 그냥 왕으로 적어드릴게요 3번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정조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대동법을 처음 시행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왕식의 그런 기존의 공납품 받는 거를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조세개혁을 이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자 2번 기본 48에 전부 한부 마지막 문제인 25번 가다 불쌍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3점이라 쫄울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것만 입학하면 돼요 3국시대랑 그리고 통인신라 아 통인신라라고 표현하지 말고 남북국시대랑 그러니까 통인신라랑 바레 그리고 고려 이 흐름 3가지만 외우면 돼요 일단 소어산용연이 마에어레 삼정상 이거는 제가 이 표정을 주목하라 했거든요 만약에 불쌍이 안기하기 힘드면 제가 문화유산 유형 팁에다가 불쌍 안기법 다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간에 이거는 백제의 미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불쌍으로서 백제랑 관련된 문화유산이므로 일단 간은 여기 삼국시대에 송았고요 나 경주 석구란 본종 불쌍 이거는 경주 지역에 있는 그 경주 통암산에 있는 그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쌍으로서 통인신라의 그런 사람들의 그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쌍으로서 남북국시대 통인신라에 속한 불쌍으로 여기 속하고요 3번 파주용미리 마이 불쌍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려시대 불쌍은 드럽게 큰 거 강조했군요 팔도 없고 되게 못생기게 그린 그런 불쌍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불쌍은 대부분 이렇게 매우 비대하고 크게 그렸다 그래서 가, 나, 다 순서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기본편 수준에서는 문화유산을 외울 때 시기랑 국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그런 특징을 잘 모르더라도 생각보다 국가만 알아도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불쌍이 어느 국가에 속겠지 그것부터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본 48의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전반부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크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어가지고 빠르게 해설했는데 아마 후반부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들 해설에 조금 더 힘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